피곤하실 법도 한데 할머니는 쉴 틈 없이 바쁩니다 열심히 써내려가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어네요. 일본 노래하고 스페인 노래하고 이태리 노래하고 시 내구대 노래는 하는 것 같아요. 뱃삼에 묻혀 꼬모시 부에라타 노체 라우띠마벨 종로에 가면 옛날에 케베스의 쌍뇨의 악사가 계시다고 그분이 맨날 나만 가면 이것만 부르라고 그랬어요. 그때는 잘했는데 다 까먹어서 모르겠어요. 고등학교 시절 음악을 전공하고 러시아 유학까지 꿈꿨었다는 할머니. 하지만 가혹한 시대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의 일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망가면 absolute